슈퍼스타 더보이즈 안녕 주연이야 슈퍼스타 더보이즈는 함께할 멤버 당연히 나일 줄 알았지 그래서 준비한 너에게 주는 선물 바로 여기 쿠폰 번호인데 슈퍼스타 더보이즈가 오픈된 후 쿠폰을 쓸 수가 있어 내가 주는 선물이니 절대 잊지 말고 빨리 캡쳐해 너 아 맞다 사전예약했어? 빨리해 빨리 우리 금방 다시 만나자 안녕 하이하이 나야 큐 슈퍼스타 더보이즈를 큐랑 함께할 거였구나 이거 좀 감동인데 이 감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내가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 짜잔 보이지? 지금이야 캡쳐 타임 음 간직하다가 슈퍼스타 더보이즈 오픈하면 사용해 사전예약은 했지 나랑 함께할 생각하면 당연히 했겠지 슈퍼스타 더보이즈 나오면 거기서 만나자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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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스타 슈스 덕지에서 공연 저의 영상은 쓸 수 있어야 돼요 캡쳐해놨다가 꼭 써 보세요 사전예약은 했지? 당연히 했겠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기대돼 그럼 우리 슈스 덕지에서 시작 자, 끄는 것 같다 안녕, 난 상현이야 슈퍼스타 더보이즈와 함께할 멤버를 나를 선택했다면서 또 나한테 쿠폰코드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나를 골랐을까? 그러면 바로 캡쳐해야 돼 바로 여기 오케이, 이거는 게임 오픈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오픈할 때까지 꼭 저장해두기 약속 사전예약은 했어? 안 했으면 바로 하고 가 그럼 우리 슈스덥즈에서 만나는 거야 안녕 안녕, 영훈이야 나 슈퍼스타 더보이즈에서 함께할 멤버로 나를 골랐더라 내가 또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이지? 바로 캡쳐해둬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슈퍼스타 더보이즈가 오픈된 후 쿠폰을 꼭 써봐 내가 준 선물 받았다고 사전예약 안 하는 건 아니지? 사전예약 보상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사전예약 꼭 하고 가 안녕 잘 나오나? 잘 보이지? 안녕, 나야 뉴 슈퍼스타를 함께할 친구 당연, 나지 나랑 함께라면 짜란 이런 보상도 준다고 이거 캡쳐해놨다가 오픈하면 꼭 썩 더보이즈 단독 리듬 게임이라니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 온통 더보이즈 천국일 거잖아 사실 나 더보이즈 짱핀이거든 우리 꼭 같이 하기다 그럼 슈스덥즈에서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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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제이콥 나랑 슈퍼스타 더보이즈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만 받고 요 선물을 줄게 슈퍼스타 더보이즈가 오픈된 후에 사용할 수 있어 쿠폰번호는 다시 알려주지 않으니까 꼭 캡쳐해놔야 돼 꼭 너 사전예약은 했지? 안 했다면 하고 가야 된다 그럼 우리 슈퍼스타 더보이즈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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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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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견이 슈퍼스타 더보이즈 악무 이란 미끄ène 여러분 슈스 덕주에서 보는 거다 안녕 내가 선물로 주는 슈스 덕주 쿠폰인데 슈스 덕주 오픈되면 그때 사용할 수 있어 잘 저장해놨다가 사용해 알겠지? 그럼 우리 슈스 덕주 오픈되면 만나 안녕 하닐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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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반가워 선우야 내가 깜짝 선물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나랑 슈퍼스타를 함께 하고 싶다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데 이거는 내 선물! 이게 보여? 이게 내 선물! 캡처해줬다가 나중에 게임 오픈하면 꼭 쓰기! 그나저나 되게 슈퍼스타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전예약 꼭 하고 그러면 우리 슈스 덥지에서 꼭 만납시다! 안녕! 슈스 덥지 하이! 잘 들리지? 난 에릭 슈스 덥지 진짜 기대된다 너가 나랑 함께 하고 싶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이거 보여? 이건 내 마음 마음에 담은 쿠폰코드! 슈퍼스타 더보이즈 오픈하면 쓸 수 있다니까 나랑 같이 너 마음속에 저장해나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나랑 집에서 슈스 덥지나 하자! 잊지 말고 사전예약 꼭 가! 안녕! 빠이빠이! 추워지않고 제멍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